왜 왔어? 내가 헤어지지 않은 문자 못 봤냐? 너 제정신이야? 시험 한 번 떨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?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다. 언제 또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. 봐. 내 통장이 얼마 있나? 너 로스쿨 가.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. 웬 보험? 액수가 엄청 크네? 변호사 계약도 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. 사람 됐네, 박창호. 보험도 다 들고. 뭐야? 보험금 수령이니 나야? 결혼하자. 지금 청혼하는 거야? 언제 탈지도 모르는 이 보험금으로? 병원 당장 그만둬. 내가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줄게. conversations 안 Charles? 저희 ř팀이 마지막ил에